안녕하세요 돌만두입니다 이번엔 친구집에서 한번 원격으로 실드 PC 스트리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집에서 이상한거 하지마 어허 카메라맨은 열심히 카메라를 찍으세요 굿가 자 실드 프록시를 켜고 접속 왜 이렇게 오래 올리지? 너라서 아 됐다 소리 좀 키우고 소닉 제네레이션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속도감 있는 게임인데 과연 원격으로 잘 될까요? 잘 되니까 하겠지? 어허 카메라맨은 조용히 카메라를 찍어 아흥 그린 힛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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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맨 지방공성껏 하하 뚝뚝뚝 와 잘 들어간다 이러면서 이건 잘하는거 잘하는거야? 잘하는거야? 잘하긴 무슨 제 실력은 되어져옵니다 아 예 아 아 아 아 야 배터리 모자라 돼?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찍을 때까진 계속 켰지 뭘 시청자들도 잘생각하고 있겠지 화면 한번만 눌러주면 초점 안맞네 다시 다시 좀 멀리 떨어뜨려봐 위에 초점 맞나? 여러분 제가 망했다고 합니다 으아 여러분 제가 망했다고 합니다 으아 별로 기대 안했어요 지방공성 끄려니까 지방공성 끄려니까 으아 으아 흑 으응 초점 차가 막고 있어? 이 형, 이 형, 그렇군. inasen 시 international 오오리브 원격으로도 매우 원활한 플레이 가능을 알zte집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